잠시만 어 알리가 다 먹었고 되었습니다 밀어주는건데 파워밀라고? 그쵸? 그리고 이게 W를 두번째로 맥스하다보니까 파워 철거도 좋고 아 이제는 아 이제는 엄마 파워 깜짝이야 파워 철거도 좋지만 죽을수도 있다는거 네 죽을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죽을수도 있습니다 죽을수도 있죠 이거 살수도 있고 살수도 있고 살수도 있고 어 근데 알리가 알리는 제목을 맞추고 돌아간다 돌킥으로 돌아갔네 오오 이야 멋진데? 해피엔딩이네요 크리네 바터는 좀 세드하지마요 아 어? 어? 범고 해피? 아 토바데? 역시 노바 역시 노바 해피해피 한데요? 다음템 아 부치가려구요 지금 너무 왔다갔다글라려 그래서 음 부치 다음에는 코어탬 하나 다음템 아 요무예에요 요무 요무예요 요무예요 원래는 요음을 썼어요 아니면은? 아니 원래는 그냥 다 가는 밀드 같죠 마람 그 무라마나에 야만 몽둥이 하나 하고 패치되고 나서 요음으로 바꿨다? 네 원래는 W도 맥스 안 했어요 거의 어어 그쵸 원래는 다 2호마였죠 궁도 안 찍고 오라? 네 W부터 너무, 너무 좋다 이거 어? 마지막? 언제 한번도 못맞추지 않았나? 그쵸 아까 한대 왔어 아까 한대 아까 한대 맞았어 라인전에서? 예 딱 한대 세고있어 저 지금 세고있어 딱 맞아봐야겠다 언제 맞췄나 아 노 힘든데 야 드디어 두번째 도전 두번째 실패 포기할게요 그냥 저는 라인전 또 버리겁니다 아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송 재밌어 아 방송이냐 멘탈가 튼튼해 아 아 깔깔히 포기해 그냥 아 못맞추면 안 맞추면 되는거지 그리고 맞추면 돌았다 그럼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의 맨날에요, 캐리를 잘해줘서 아 노바가 캐리를 해준다 자 짠 이거 활성능력 너무 없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초반에 충들은 앞 전멸에도 죽겠는데 아 근데 아까 정멸 썼을텐데 어쨌든 나 지금 한 번 스톱먹으면 죽으니까 아 알리가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다꾸도 오네 피들로 오네 다 오네 아 아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나이스샷 아아아 아우 아아아아 아이씨 아아 갈래 갈래 그냥 바로 가야죠 아 이거는 크라이 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돌아갈래 야 진짜 고난연속이다 으핳핳핳핳핳핳 우와 쉬운게 없네요 그러게요 자크도 아래쪽에 있는데 아 나 진짜 알리가 알리가 같이 와주면은 따륵 따보려고 했는데 근데 자크가 늠름하게 대기를 해주시네요 이거 안되는데? 자쿠 있는데? 자쿠 있는데? 이거 힘들는데? 이거 그냥 넘어오는데 이거? 이거 그냥 넘어오는데? 온라인도 힘들고 자쿠는 대기하고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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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 2홈런 자! 류현진 2승! 류현진 2승! 야! 이게 이렇게 기쁘다는게 이승했으니까 5옆에 해야지 아 그럼 마지막에 죽겠는데요? 아 그럼 5옆에 할 차례지 아 그럼 이승이면 많이 했지 아 많이 했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꾸어있을까요? 에? 아 그냥 너무 못해줬어 처음부터 못맞춰주고 잘할 말이 없네 이건 니다리는 그나마 그나마 잘하면 이길수있었을거같은데 이건 정말 제가 너무 못해줘가지고 아 니다리는 말려도 계승의 여지가 있지만 아 그리고 말려도 잘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못해줘가지고 지금 관련된 자체가 안좋다 신드라 보고 제이수으로 확 구웠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먹었다 다소간만 어 아리는 힐로 먹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오오오오 야 알리 센스 아아 신드라는거 알면서 제이스 픽한거에요? 아 한 번 해보려고 근데 아 아니 막 피깃을거에요 클로가 원래 할만 해요? 신데라 상대로? 월냥.. 원래를 할만하죠 음... 원래는.. 아.. 아쉽다 언젠감.. 던지다 보면 언젠간 맞추겠죠? 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어.. 저거! 아.. 아앙.. 내가 던진 맞은거였는데.. 공포~? 오오! 시즌3 없나!! 아아.. 아아.. 그렇지 잘피했네 오.. R.A. 드래곤 어.. 근데 이거 다 얼큰이네 우 than 노라고 아dies 어이 잡았다 이것 Funny 돈 안 줘 아 맞아 키가 안먹었어 막다먹을거도 안맞춘거야 저는 서포트입니다 저는 이제 서포트입니다 전투형 슈렛이야 슈렛 쿨이 8초밖에 안돼 사기야 아아 신드라 상대로 개인적으로는 어려워서 제가 해봤을때는 라인드는 강끼긴 한데 이렇게 털리진 않아요 아 원래는 아 초반에 한데부터 딜교환할때도 제가 좀 아예 하려면 과감하게 했었는데 어영부영하다가 막기만 하고 애매했다 제가 잘못한건데 요거는 궁금하네요 아 이것도 제가 그런게 근접어서 순삭딜로 잡기위한거에요? 저게? 한번 들어가면은 중가가야돼요 특히 미드는 어 포킹은 포킹은 어차피 풀량이 안얼마나니깐 음 휠업은 충분하고 괜찮은데 발상은? 그런 다음에 기회되면은 휠가 나오면 올리나는건데 자 시즌 4홍런? 이게 약간 약자한테 당할거같아요 이게 뭐야 약자 며시패시 뭔데 이거? 응 약자한테 엄청 셀거같아요 반대만 지금같이 말린 상황에서 쓰기 좀 힘들거같은데 좀 그렇죠 이게 문제가 완전 스노우블링하지 않는 이상 대신에 이제 상대가 제이슨 우습게 보고 덤빌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때 의외로 킬먹을수 있겠네 슬프다 그런거 노려야되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문 맞춘기도 어려운데 어메어어어 어? 안맞아졌나? 오오 자 폭킹좋아 폭킹 자랑은 이거 2시만 할거같은데 피도 2시만 한다고하면 귀신같이 피들이 날아오겠죠 깜짝파티 어? 아니? 오? 말도안돼 어어 아 그 근접 근접하고 이게 속도 그.. 네네네네 아아아아아아 그래서 되게 좋아요 아 지속시간? 해머폼! 아 해머폼으로 지속시간 누리는거? 예 근데.. 근데 뭐 지금 이렇게 하는거 보면 아 지속시간 뭐 2초 하실수 있을지 궁금할정도 예 1초? 2초?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거.. 아.. 아이템도 못사고 너무 웃겼어요 18분인데 타이밍도 안되고 타이밍이면 템? 어.. 이거 뜨고 이제.. 뭐지? BF검 사고 아 BF 그 다음에? 네 신발 이제.. 갈 준비하는데 BF가 뭐의 학자에요? 아직도 몰라요 아.. 저.. 라연.. 라연.. 라연씨.. 그.. 말을 안하셔가지고 로코보의 얘기 틀린거에요? 예 아닐거에요 아.. 근데 이거 둠.. 나오는.. 그거가 맞는데? 아 그래요? 네 둠에 그.. 빅.. 빅 있대요 예.. 빅 그거? 네 그 거기에 똑같이 BF가 나온대요 그 둠에 음.. 죽였나 어디였나 야 게임좋아가지고 삼낸거 춤이라? 아.. 아.. 아 믿었어 아.. 홍복합니다 소소한 행복 아.. 그래도 코구마가 파밍을.. 네 파밍.. 코.. 코구마라고 불러요? 코구마 아니에요? 코구모에요? 코구마에요? 박마? 박마.. 마오.. 파구마.. 코구마.. 여기서는 코구마 아닌가? 그냥 고구마라고요? 그냥 한쪽에서요? 네.. 고구마라고 합시다 코구마.. 코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아.. 오오.. 조화로 죽이는 빌드 아니였어요? 어? 죽인가?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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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부샷! 빠바바 요오 빠지! 야스라비야 빵! 어.. 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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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놓으면 안되는데 이거 내가 놓으면 안되 그래도 저거 잘큰 케이지 잡은거같이 당장 한탄에 두면 될거같은데 그래도 지금 아.. 아.. 빠라바라밤 되게 슬픈게 진지하게 내가 키 먹으면 안되라는 그 패스 자체가 그게.. 그거부터 안되는거야 아.. 진짜 빵 터진다 내가 키 먹으면 안되 아.. 진짜 웬만하면 그런 말 내가 키는 안되는데 내가 진지했어 아.. 이블린아도 뭐가 좋았는데 BF는 뭘가요? 아.. 2B가 아닌데 2B? 아.. 2B 아.. 2B 디바인소드도 아.. 디바인은 좀 아니더라구요 디바인은 좀 아니고 그건 좀 아닌가 아닌건 아닌거고 당하기는 좋긴 좋은데 그래도 충분히 길이 나와가지고 원래는 디바인이 제어템만을 구성되면 좋을거같아요 어어어 아.. 어.. 아.. 너무 들어가가지고 너무 들어가 오오오오 깜짝이야 오.. 요거 빠 빠 빠 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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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싱 빠세 패싱 뺐다 이블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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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아.. 아.. 그렇지 어? 바론? KT가 해보신데 이거 할만한데 아.. 아.. 트위프킹 아.. 아.. 이블린이 딜이 안될거에요 아.. 안되겠다 이거 어.. 곧은 밀리고 괜찮아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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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보자 아.. 아 이기는 그만이잖아요 그래야 근데 인피가면은 딜로스 감당 안.. 안되지않아요? 아.. 지금 근데.. 따른건 가봤.. 예.. 원래는 되요 이게.. 미드게임에 정말 흥하는 빌드인데 아이고 뭐.. 이거 완전 난리났네 게이트도 못하고 아.. 근데 미드게임에 정말 비키는 좋은데 어.. 어.. 고구마우 근데 아쉽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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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말은 그렇듯 포킹조합이라 시각상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말려가지고 이게 미드가 한번 말리면 일단 맵 전체만 들려가지고 그쵸 니달리가 지금 제가 이제 와드를 좀 해야되겠네요 서포시니까 저는 와딘을 좀 안사는 와딘 안사는 편인거 같은데 원래는 아직 말려서 그런거에요? 원래는 저 와딘 정말 아니에요 근데 이번 판은 뭐 말리고 되는 되는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네요 워낙 말려서 그렇다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영웅 안가도 만화관리 조금만 확실해주면 만화 많이는 것까지 낫네요 포킹을 많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음 이 쿨다운이 어차피 길어져가지고 만화를 못써요 영웅라도 뚜라빠라! 뚜라빠라! 오오오오! 아 역시 근데 제가 제이스 사기란 아유 참을 자취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아쉽네요 아까도 그렇고 제가 용호도 안 노르고 아 계속 아 방금 전에? 네 아 아끼신 줄 알았는데 아 그쵸 키틀린 죽이려고 아낀거죠 아 낚인거지 그렇게 하자 아 근데 진짜 아 하고싶은 일 안되네 쓰읍 오! 저거! 아 속소 오오 죽여버려 가서 그냥 죽여버려 어차피 돈도 안지우는데 아아 아 돈도 그렇지 돈 좀 안주는데 아 이젠 줘요 아 아까 자쿠 먹었 아아 자쿠도 먹고 아까 키틀린도 아 키틀먹었나? 아 그 실수가 컸네요 그니까 아 먹으면 안돼 이렇게 막 망할거면 제대로 망해야지 아 아 요오무 이속 증가했는데 아 그래도 아 요오무 까지 그 뭐지? 그 공포하고 그냥 원큰 날거 가지고 지금 못들어와가지고 야 이따가 지면은 질거 같으면 이속감문 보여주세요 얼마나 빠른지? 아우 민병대도 사는거야 민병대 민병대 요오무 가속감문 흐흐흫 어우 쩔어 람머스에요 이게 지금 이게 나오나요? 뭐 나 나오겠다 잘라야되는데 나왔네 과연 이거 잘 싸우면은 과연 요오무가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잘 싸우기만 하면은 터미야 손상 될거 같은데 템이 니달리도 디크컬가지고 데미지가 엄청나요 지금 아 진짜 잘 싸우면 가능성 없는데 아이고 아이콜 아이콜 오우 죽어버렸다 어 이인씨가 잘 안닿으면 이길거같아요 히즈 히즈 빠졌는데 아 케이틴이 너무 잘 커서 어 어 오오오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이거 할만한거 같은데 아 니산드라 니달리 니산드라가 니달리 자베니토스 아쉽다 니달리 자베니토스 토 토스 상표 토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멸시야 아 어 이케사진 마무리 이케사진 마무리 이케사진 마무리 아 이케사진 마무리 목표 세우죠 데프트는 죽이고 같이 죽어요 할만한데 데프트 잡으면 이긴걸로 그니까 아 아 어 이케사진 마무리 이케사진 마무리 이케사진 마무리 이케사진 마무리 이케사진 마무리 이케사진 마무리 아 이래도 이렇게만 하냐 아 아 너무 세다 원딜이 이블린 잡네 끊지 않은데 딜은 진짜 센데 근데 못 넣으니까 진짜 아 아쉽다 블루는 이달이 안줘요? 맞아 근데 아쉽다 들을 생각이 없으신가? 바텀 쪽에 있네 블루 처음 넣은거 같은데 아니아니야 블루는 세번째인가? 블루는 세번째가 아닌거 같아요 어 저 코고막 갱망 아니야? 계속 먹었었나? 저 코고막 갱망 아니야 저거? 말하는거? 아 아니 응겨본거지 응겨본거지 아니 아냐아냐 장석이 본캣어요 아니 하 음심스러운데? 흐흐흐흫 말하는게 어째 안돼 안돼 유닛이 아 아 다음템은? 다음템이요? 이제 근데 방템은 못가요 지금 어느정도 그냥 dps 벗고 잡아줘서 어 그래서 그냥 라미 갈거 같아요 음 근데 불클이 정말 좋아요 효율성이 그 바로 스택 가가지고 아 엄마 깜짝이야 몰린거 같은데 아 아 이거 어 야 요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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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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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마지막에 자크한테 북킹 들어갔어요 아 굵고 때문에 아!! 아이 비중 맞춘 건데 아 니달리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 니달리 응결보고 왜 왔어야지 아이 그러니까 Report 롤 Goodness, 그렇게하는거요 아 참고로 거기서도 제가취용을 또 합니다 아 네, 헷갈림으로, 갱킹을 또 네, 매섭게 아 그렇죠, 했었나? 흐흐흐흐흐흐 그때 일부러 보고 큐시하, 큐하고 하신거에요? 아니면? 아아 아아! 그때, 뭔데? 신지드게임도? 네! 아아 그냥 평소에 나이스게임TV 많이 봤어요? 아, 솔직히 제가, 섭외 오기 전까진 몰랐어요. 잘, 잘은 음, 회사? 들어봤는데, 들어보기, 들어보는거 밖에 오고나서 우리가, 외국에서 아프리카 시청하는게 정말 힘들어요. 음, 음 그래가지고, 한국방송 전체적으로 거의 못봤는데 한국와서는? 한국와서는 좀 많이 봤어, 이거 나온다고 해가지고 어떤거, 어떤거? 아, 주로창인어른 아, 주로창인어른? 아, 죄송합니다. 음 그래, 그래가지 못하는거 같아, 안 봐가지고 미리 아냐아냐아냐 왜완완이 하데완완이 아, 이게 힘들어요. 근데, 평소 혼자 게임하는거 옆에서 막 이렇게 말하고 옆에서 깐죽깐죽거리는게 게임하는거랑 그게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쵸. 되는 사람이 갚아오시는거죠? 역시, 역시! 그래도 이렇게 안되진 않던데 ㅎㅎㅎ 영태급인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원래 실력을 봤으니까 장인원에서 또 이게 기대치와 만물이 영태급인데 이게 특이한 의미로 레전드에요 어 이거 시합합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 일단 저한테 스펠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차피 아 이거 봤어 아 저한테 실패 그렇지 아 이름이 죽었지 스펠이 다 들어왔으니까 평소에 적네 아 이름이 죽었지 보트로가 나왔네 근데 코구모 AP 같은데 보트로인데 어? 코구모가 어 미드 코구모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 아아 아아 나 아까보다 채팅 안 읽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바타오나 힘들었거든 힘들었구나 아 힘들었구나 어 어 어 신드라제드 굉장히 강력한 정체들입니다 아 두루 또 또 빠르빠르 하하 하하 아쉽나그라도 정말 못하가지고 어 억제기가 파괴됐습니다 엑제기 처음 밀린거에요 아아 잘 떨을수 있어요 아아 아하 처음 밀리면 다 밀리라고 하하 한 번에 다 밀리네요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누구라도 죽이고싶다 하하 아 아 아 어 어 어 어 노바드 빠이 노바야 김여문 어 어 오오 콩불 16 찍었어 아니 저 believes satisfy 막네 16이네 St. 오오 다 끊어먹은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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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 RF 개리키보는 하고 전ouv keywords 아 아 아 명작 밀라 저때나 이런 괴비 나오네요 명작 밀라 진짜 누가 잘하죠? 점멸을 해가지고 아아 아아 진짜 명자멜라 젖때는 이런 그림이 나오네요 명자멜라 진짜 누가 잘하죠? 잘하! 잘하! 오 역전! 역전! 좋아! 주단! 바로 갈 만한데 이거? 어? 어 바로 갈 만한데? 집 털리는데? 탱킹을! 근데 집이 너무... 아아이 아쉽네 좌 털리고 아아 진짜 강도가 좋겠네 아 힘들어 아 진짜 완전 완전 아니네요 진짜 이거 미니언도 같이 없고 진짜 미니언이 잘 피해주네요 정말 아 미니언도 미니언이 미니언이 챌린저야? 굿새미니언들 한국은 미니언까지 김치미니언 으흐흐흐흐흐흐흫 아아 중국 미니언은 순하던데 아 상대가 탱커가 없어서 어떻게 잘하면 이길거 같기도 한데 근데 제가 AD인데 길을 몰아주고 죽음을 줄이긴다 한번만 잘 파고들면은 계약법도 하는 아이템인데 근데 이게 임피에 제이스에 맞아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들어와서 그니까 근데 그 대방이, 대방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 방송 흥했으면 진짜 많은 분들이 따라해봤을걸요? 아, 아니, 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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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은 나부터 좀 벗는 데거든요, 이걸 따라할지 말지 와우 슈퍼미니언 톱톱톱, 아, 코리아 슈퍼미니언, 오비, 아유, 바로 막혔네 그 마지막에 캐릭터에서 큐 안 맞았어, 나위가 떴어, 괜찮아 아, 이케 퍼미니언, 나와요 오토호템은 미스를 못해 다음템 다음템, 불필 다시 가져가줄거, 바로 내려가 다음템이 나올까요? 나오, 나와요 아, 그럼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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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임피도 생각 안하고 있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위까지 쓰니까 그렇지! 다음 텐 나오겠죠? 어 그럼 걔 라위인데 내가 기탱 끝까지 인다고 이제 어 지금 세게 세요 지금 아... 이... 많은 것도 엄청 세네 어쩔 수 있어 진짜 이거 이거... 한번만 잘 떨어지면 진짜 푸드하게 해서 몇 번만 하거든요 W 2번 굴림이 있는 거 같은데? 아... 아... 이제 알리드 등키 안 흔나 어 이블린 20 이블린... 아주 슈퍼밍이 이렇게 해둔다, 녹는다 와아 와, 뒤집어 이게 초록을 갖다 쓰는 거거든 거, 거, 거구멍 16매럴 크고, 거구멍 16매럴 찍으면 이거 못 막나? 아, 진짜 거구멍 데프트는 죽여놨었는데 데프트를 못 찍어 그래도, 그래도 기록 하나 풀었네 오늘 무슨 기록, 무슨 기록? 은교사상, 그, 뭐지? 최고의 데스 아아 몇 데스지? 딜량그래프 딜량이요? 그래프, 그래프, 그래프 아, 그래프 아아 아아 알리보다 많이 했네요 아, 돈도 안주는데 피드보다도 높고 피드보다 높네요, 잡고가 높아요 어, 리산드랑 비슷해 아니, 리산드랑 좀 무리 리산드랑 좀 무리 저, 그럴 땐 저게가 물리피해만 켜놔 죽어있던 시간 아, 맞아맞아 기록이네요 기록이네요 아, 1등이네 뭐하나 1등하면 되지 뭐하나 1등하면 되지 뭐하나 1등하면 되지 뭐하나 1등하면 되지 그니까 뭐하나 1등하면 됐지 은교 최고데스 12데스, 나도 알고 온 것 같은데 제일 제일 말을 많이 하는 선생님 왜? 죽어서 컨트롤 못했으니까 아, 맞네 아, 이렇게 포장하자 아, 좋아 아, 진짜 한썸에서 12데스 한거 처음인 것 같은데 원래 처음 은민한 라디오 방송됐어 처음인 것 같은데 진짜 12데스도 아, 멋지네요 포인트도 그러네 포인트가 주중이라고 네? 다음판 나왔어요 괜찮은게 차옥성현 선생님도 1,2경기 말하고 3경기 이겼거든요 아, 근데 지금 3경기는 하드캐리 가는거 보면 3경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3경기는 하드캐리 있어 하드캐리 돼야 돼, 돼, 된다니까 노바 말고 뭐 아니요 전 좀 노바를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 진정하고 노바를 캐리합니다 아, 네네 타는거에요? 그럼 운전 안해요? 운전은 지금 상황이 힘들 것 같아 진짜 아, 근데 운전은 안 운전은 안할 것 같아? 아, 사람이 이 자리에서 게임 잘하는게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럼 좀 타고 그대야지 에이 3부 때는 멋지게 타는 모습도 보도록 하죠 자, 그럼 3부의 멋지게 부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영어로 멘트 한 번 하하 아, 자 아, alright guys So, for the third game Hopefully I'll actually make a nice comeback and, uh If you guys are still with me or with us actually, since it's on my stream anymore 아, Thank you guys for actually staying with me That's kinda impressive 하하 Actually... I'm guessing from the third person perspective it's a lot entertaining for you guys so.. Maybe there's that But, anyways thank you guys 아, 형님 pd가 못 해야다니까 짜증나서 해지ас Quem pd 마음을 알 것 같아 아이 그니까 이제 그럼 채널 고정 네 3부터 뵀죠